첫 번째 실전이다 누굽니까? 위에서 명령하는 난천바라던 넌 죽인다 지금 현수씨가 아는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연수씨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타겟 누구였던 겁니까? 그 남자를 죽여나면 한 명을 살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까 지금 보여줄게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들지? 아저씨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어 저의 슬픈 일일까? 수생이 너무 좋았으면 좋았으니 오늘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